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9.6도로 대체로 한자릿수 밑으로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한낮엔 밀양이 23도, 창원이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지역은 북서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한 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남부 먼바다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기온도 22도 안팎으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